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D장 36대학에서 진행하는 백투에든 디톡스 힐링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36대학은 불암산 밑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경치가 아름답고 공기가 아주 신선한 그런 캠퍼스입니다 이 36대학에서 매월 둘째 주일 한 주일 동안 정규적으로 백투에든 디톡스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불암산에서 걷기도 하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온몸에 축적된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는 OD장 디톡스 힐링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O는 오토파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포마다 여러 가지 쓰레기 독소 염증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모든 쓰레기들 독소들 그리고 염증들을 제거해 주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하면서 2016년도에 이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1947년도에 이 독소를 잘 몸 밖으로 버려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근본적으로 독소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윌리엄스 박사가 그 디톡스의 메커니즘을 증명했는데 이번에 이 디톡스의 원리를 활용하면서 질병의 원인인 독소를 싹 몸 밖으로 버려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디장은 장내 미생물을 의미하는데 우리 몸속에 내 몸에 살고 있는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 여기서부터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학계에서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내 미생물의 균형까지 회복시키는 오디장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디톡스 힐링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될까요? 비만이나 고지혈증, 고혈압, 심장병, 뇌졸중, 당뇨병 또 각종 암, 과민성 대장증후군, 파킨슨병 또 변비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오시면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가 면역질환, 압토피 피부염, 건선, 천식, 비염, 강직성 척추염, 갑상선질환, 불면증, 이명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암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놀랍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삼육대학의 그 아름다운 이재명 호수길을 걷기도 하고 불암산을 또 걷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백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면역력들이 증가되고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을 싹 청소해 주면서 획기적으로 이제는 건강이 증진되는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참석한 다음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잠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동호회의 모임을 또 가지면서 이 질병들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건강, 채식, 요리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갖겠고 또 제가 설악산에서 매주 토요일날마다 올라가서 백투에 대한 건강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해드리면서 한 번 참석한 분들이 계속 마음에 건강의 기별로 충전되면서 다시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3월 1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오시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겠고 또 가정을 돌보는 분들도 저녁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질병이 치료되는지 원리를 들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디톡스 효소 제품들을 매일 공급해 드리면서 설악산에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일주일에 80만 원씩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여기저기 전국에서 찾아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육대학과 사단법인 백퇴된 힐링 문화협회가 특별히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후원을 해 주셔서 12만 원의 이 모든 프로그램을 먹거리까지 공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삼육대학교 에스라관 306호실에서 저녁에 1시간씩 하고 끝나는 날 18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오셔서 보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, D, 장 통합 힐링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면서 그저 이론적으로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까지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월 둘째 주에 정규적으로 진행되는 이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 특별히 참석할 장소가 여기 보시면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로타리 두 번을 지나고 오른쪽에 차를 대시고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에스라관 건물 3층 306호실로 오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 강의를 듣고 집에서 여기서 제공하는 디톡스 음식을 먹으면서 한 주일 동안 이론적인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디톡스 힐링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는 잠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매주 반복되는 보수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백퇴된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